안녕하세요. 동화나라의 공주, 라라예요. 나이는 13살이고요. 취미의 자 특기는... 노래 부르기? 저, 이번에 23번째 런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게 되었어요. 아바마마께서는 항상 위험하다고 말이셨지만... 동화나라의 여왕이 되려면 당연히 달리기도 잘해야죠. 아바마마요? 아... 아바마마는 현 동화나라의 국왕, 앙리 3세세요. 그리고 전 동화나라의 공주이자 차기 여왕, 라라브리에드 앙리. 저, 항상 혼자여서 외로웠는데...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? 공주라도 달리기는 자신 있답니다! 모두들, 부디 제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세요. 나와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